푸세요 풀라고 해놓고 내가 말을 걸어버렸네 얘들아 우선 첫 문장만 같이 읽고 너네한테 또 시간을 줄게 자 처음 요 빈칸 처음 네모칸 한번 보자 자 starting from birth 여기 이렇게 보고 얘들아 주어 동사 이렇게 있는데 이 문장 구조 어떻게 된 거야? 문장 구조가 접주동 심표 주동 이렇게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은 야 이렇게 시작된다 했잖아 주동 아니면은 주동 접주동 아니면은 접주동 심표 주동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 ing나 pp로 바뀌어 있고 심표 주동 이렇게 돼 있잖아 익숙하지? 분사구문 익숙하지? 분사구문 이거 분사구문이야 starting from birth 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면서 babies 아기들은요 are immediately attracted to faces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이거 수동이야 요렇게 자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끌어당겨 집니다 어디로? 얼굴들로 됐죠? 여기 점 있는 글씨를 너무 작게 해가지고 안 보여 자 얼굴들로 진짜 안 보여 자 볼게요 scientist 과학자들은요 were able to show 얘들아 be able to 하면은 뭐뭐 할 수 있다 근데 뭐뭐 할 수 있었다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네 대명사 해석 안 하는 습관이 있는데 대명사 해석 하세요 이것을 보여줄 수 있었어 이것이 뭐야 은우야? 이것을 보여줄 수 있었어 뭘 보여줄 수 있었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윤찬이 껌조? 이게? 은우야 뭘 보여줄 수 있었어 과학자들이? 자 by having babies look at 뭐 함으로써? by ing 시킴으로써 자 얘들아 이거 지금 사역동사죠 have make have let 알죠? 사역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부어 나온 거 보이죠? 선생님 이거 동사 아닌데요? ing인데요? 지금 전치사 뒤라서 동사가 동명사 형태로 바뀌어 있는 것 뿐이지 원래는 동사였잖아 그치?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 자리에 동사 원형 쓴 거 요런 게 나중에 시험에 나와요 자 뭐 함으로써? 시킴으로써 아이들이 보도록 두 개의 단순한 이미지를 보도록 시킴으로써 디스를 보여줄 수 있었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실험 시킴으로써 디스를 보여줄 수 있었대 디스가 가리키는 내용이 뭐야?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얼굴에 끌린다는 사실 맞아? 맞지?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얼굴들의 매력을 느껴 얼굴에 끌린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었대 뭐 이런 거 실험을 함으로써 됐죠? 자, by having babies look at two simple images 두 개의 단순한 이미지를 보도록 시킴으로써 여러분 여기 잘 봐봐 명사 나오구요 쉼표 나오구요 또 여기 명사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명사에요 명사 맞잖아 two simple images one that looks like a face 내 명사 명사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동격이겠죠 뭐 자, 두 개의 단순한 이미지들이야 자, 이미지 어떤 이미지 that looks more like a face than the other 여기까지 묶어야겠다 아니야 상관없어 자, 하나는 어떤 하나였냐면 that looks more like a face looks like a face 하면 얼굴을 닮았다 그런데 더 얼굴을 닮은 하나 than the other 나머지 하나보다 그러니까 사진을 두 개를 보여줬는데 하나는 어땠대 얼굴을 닮았고 다른 하나는 얼굴을 좀 덜 닮았대요 자, 그렇게 두 개의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얼굴에 끌린다 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a 부터 한번 연결 가볼게요 여러분 자, a 봐봐 이러한 변화들은 내가 이거 풀 때 뭐에 신경쓰라 그랬어? 첫 번째, 대명사 지시사 정관사 신경쓰라 했었던 거 기억나지? 두 번째가 이제 연결사였고 세 번째가 이제 뭐라 그랬어? 글의 전개요 네 번째가 뭐라 그랬지? 소재, 연결사 얘들아, this changes라 했는데 여기는 지시사 나왔잖아, 그치? 이러한 변화들은 야, 변화 있었어? 나왔어? 안 나왔어? 변화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지수야, 너 자리 바꾼다 여기로 벽에 그렇게 기대고 있으면 너 벽에 한 번 팔 떼 팔도 떼 팔 아예 떼 옳지 지수 여기로 바꿀 거야 약간 자석 자석이 붙은 것 같아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붙어 이렇게 얘들아, 이러한 변화들 나왔어? 안 나왔어? 이러한 변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서 A는 완전히 그냥 나갈이에요 나갈이 A 고른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A는 나갈이에요 자, B랑 C 보겠습니다 자, B 하나의 이유 어떤 이유? 얘들아,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꾸며주세요 이렇게 Baby is my like faces 까지 이렇게 꾸며줄게요 자, 한 가지 이유 어떤 이유냐면은 아이들이 얼굴을 좋아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뭐 때문입니다 Because Because of something 얘들아, Because of는 뭐야?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전명, 전명, 전명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여러분? 전명구 자, Because of 바꿀 수 있는 거 뭐 있어? 뭐, Because? 뭐, Since? Because of 뭘로 바꿀 수 있어? Due to 또 Owing to 이 정도는 알아놔야지, 그치? 전치사 뒤에 명사 여기다 Because 쓸 수 없어요 Since 쓸 수 없어요 자, 아기들이 얼굴을 좋아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Something 무언가 때문이에요 어떤 무언가 Called evolution 진화라고 불리는 무언가 때문입니다 아, 여기서 아까 실험을 방금 시작했는데 이제 실험이 끝나고 이제 이유가 나왔나 봐요 네, 그럴 수 있죠 B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C 한 번 내려가 볼게요 By measuring 측정함으로써 Where the babies looked 자, 얘들아 여기 나 잠깐 봐주겠어? 얘들아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매저는 지금 잠깐 전치사 뒤에 있어서 동명사가 됐지만 원래 모였다? 원래 모였다 동명사 전에 모였다 그래 맞아 그거야 뭐라고? 그래 빨리 말해봐 동사? 동사? 원래 모였다? 원래 동사였잖아 그치 동사였기 때문에 뭘 가져요 여러분? 목적어 가져요 자, 지금 이 문장 구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나오고 주어 동사 시작되는 구조인 거고 전명구 나오고 그러니까 뭐 in the room 아이 플레이 뭐 이런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인데 근데 또 자세히 들어가보면 전치사 명사지만 얘는 사실 원래는 동사였던 동명사이기 때문에 동사처럼 여기 목적어를 가진다 자, 목적으로 뭐 나왔다? 명사 절 됐지? 명사 절 어디를 아이들이 아 대절 아니고 대절 아니고 관계대사 워절 아니고 이쁘 애들 절 아니고 의문사 절 약진으로 하니까 좀 힘드네요 의문사 절 네 자, 측정함으로써 아기들이 어디를 보는 의, 주, 동 보이죠? 아기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좀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으로 또 뭐 나왔어? 명사 절 That the babies looked at the face like image more than they looked at the face image 오 마이갓 너무 길어요 목적어가 이렇게 길면 써요? 써요? 쓰죠 네 자, 대절 볼게요 과학자들은 뭘 발견했냐면 아이들이 룩앱 쳐다본대 the face like 얼굴 같은 이미지를 more 더 많이 뭐보다? they looked at 아이들이 쳐다본 것보다 the non-face like 아, non-face image 얼굴 아닌 것 같은 그 사진을 쳐다본 것보다 얼굴 같은 사진을 더 많이 쳐다봤다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뭐야? 실험 내용이야 그치? 실험 내용이야 실험 내용이 먼저 나와야 돼? 아니면 결론이 먼저 나와야 돼? 아이들 봐봐 아이들은 이런 그림을 보여줬을 때 이 그림을 더 오래 쳐다봤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딱 실험 끝나고 자,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는 이거 나와야 돼 뭐 나와야 돼? 상식상으로 뭐 나와야 돼? 실험 내용이 먼저 나와야 돼? 결론이 나와야 돼? 내용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간 드릴게요 B일지 C일지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정해봐 윤찬이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얼굴을 좋아하는 이유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 두 개의 사진을 보여주는 상황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쵸? 그러면 C가 붙는 것 같아요 우선 C를 붙여보겠습니다 C를 붙여볼게 자 Even though babies have four eyes 얘들아 Even though는 접속사야 왜요? 접속사 뭘로 바꿀 수 있어? All though? 도우? 비록 뭐뭐지만 접 접 접, 주동 쉼표 주동이죠 비록 아기들이 안 좋은 시야를 안 좋은 시력을 가졌지만 아기들은요 prefer 뭐합니까? 선호합니다 to? prefer 뒤에 to 나와요 여러분 목적으로 prefer to look at faces 아이들은 눈이 안 좋지만 그들은 얼굴을 보는 걸 선호해 근데 왜? 왜 얼굴 왜 시력도 안 좋으면서 얼굴 보는 걸 선호해? 왜? 왜? 자 이제 A로 붙을지 B로 붙을지 봐봐 얘들아 A 봐봐 이러한 변화 나왔니? 변화 나왔어? A 안 붙죠 왜? 이유는 어디로 붙어? B로 붙어? B로 붙지? 호잉? 누구야? 어? 지금 지금 지금은 전화가 안 되는데 이따가 이따가 자 얘들아 여기 봐봐 너네가 생각했을 때 자 왜? 어디로 붙어야 돼? 이 변화 안 나왔으니까 이리로 붙어야 되죠 그쵸? 그럼 붙일게요 그럼 붙일게요 자 왜? 그 이유는 아이들이 얼굴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무언가 진화라고 유기체 유기체 뭐 유기체의 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대요 그러니까 서치에서 나 이거 너무 안 보여요 화면이 자 볼게 책으로 볼게요 자 어딨어? 유기체 유기체의 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대요 가지고 온대요 자 서치에서 뭐 같은? 뇌 같은 것의 변 구조 그러니까 유기체의 구조의 변화를 가지고 온대 얘들아 유기체의 구조가 뭔데? 유기체의 구조가 뭔데? 뇌 그러니까 올게니즘은 생명체야 유기체 살아있는 것 생명체의 구조의 변화를 가지고 온대 야 생명체의 구조 은우 죽었어? 졸려 아 이거 먹어 그러면은 아니야 이걸 먹어야지 그러면은 이게 원래 잠길 때는 참 좋거든 두 개? 안 돼? 은찬아 이거 먹어야지 지우가 먹어? 지수? 원래 이게 딱 먹어줘야 수업시간에 이제 어머 두 개네 축하해 나를 왜 째려보니?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어디갔어? 유기체 그러니까 생명체의 구조 그러니까 생명체의 신체 구조 같은 거 말하는 거겠지 뭐 같은? 뇌 같은 진화는 수반합니다 변화를 그러니까 변화를 가지고 온대 진화가 어디에? 생명체의 신체 구조에 뇌 같은 그러니까 우리 뇌가 어떻게 된대? 진화하면서 변한대 변화를 수반한대 진화는 알겠어? 우리 뇌가 예전에는 이렇게 생겼다가 지금 별모양이 됐대 진화하면서 자 덫오클리 얘들아 이거 딱 보니까 은우야 덫 뒤에 뭐가 없어? 주어 그럼 이거 뭐 같아 이거? 몸별 뻔다 내면 봐 덫이 뭐 같아 꼭?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그치 덫이 꾸며주는 거 찾는 사람은 내가 껌 드릴게요 세 개 먹여드릴게요 한 번에 눈에서 왜 눈물을 흘려? 자 덫이 꾸미는 거 뭐야 덫 어떻게 손을 어떻게 찾아요? 해석해서 덫오클리 발생하는 오버 걸쳐서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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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선행사 좀 멀리 떨어져 있네 변화 됐죠? 자 진화는 변화를 수반합니다 뭐 우리 인체 구조에 어떤 변화? 많은 세대에 그러니까 내 자식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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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수반한대요 그러한 변화들은 아 딱 됐다 변화들은 완전 그냥 야 이거 봐봐 여기에 이유 딱 붙었지 변화 어딨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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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붙었지 야 이거는 그냥 이거 말고 답이 될 게 있어? 정확하지? 정확하지? 이걸 다 골라놓고 오 오 오 오 오 outras ți 이게 답이 아닐 확률은 0%잖아 그치? 이렇게 풀리는 거야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잘해요 막 빈칸은 다 틀리고 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 틀리고 그게 있다 진짜로 네 그래서 3번은 이렇게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붙었어 C도 해석 해줄까? 자 이러한 변화는 얘들아 이거 무슨 동사? 헬프 무슨 동사? 내 준사육 동사 준사육 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가 중요 자 준사육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중3때도 나온다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 나온다 투구정사 그리고 동사원역 여기 뭐도 돼? 서바이브도 된다 자 이러한 변화들은 도와줍니다 생명체들이 살아남는 것을 됐죠? 야 아 이건 뭐야? 아우 정말 이거 봐봐 주동 접주동 나와야 되는데 또 여기 주동 ING나 PP 나왔어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분사구문 만들면서 뭐뭐 하면서 기본 분사구문의 제일 기본적인 울지 마세요 많이 아파요? 괜찮죠? 너 껌 먹었어? 근데 왜 울어? 그럼 울게 해줄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야? 지우야 남자로서 솔직히 먹어야 되지 먹어야 된다는데 여자 목소리가 아닌데? 여자 목소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자를 해? 여자 목소리 한번 내면 봐줄게 여자 할게요 아니 남자로서 이거 먹어야 된다 생각해 자 만들면서 그들을 alert to enemies 자 alert는 이제 경계하는 적들을 경계하게 만들면서 야 이런 거 이제 잘 잡아야 된다니까 대명사 해석 잘해야 된다니까 대미 누구야? 지수? 대미 누구야? 지수 내가 틀리면 껌 새벽에 3개 먹여줄 거야 대미 누구야? 지수? 대미 누구야? 설마 모르는 거야 지금? 잠깐만 설마 지수가 모른다고? 설마 지수 이거 맞췄는데 모른다고? 설마 지수 그럼 이거 찍어서 맞춘 건가? 설마 지수가 이걸 지수 설마 국내 중 3학년 되는 이 지수가 이걸 모른다고? 지수야 이거 대미 가리키는 게 뭐야? 지수 벽에 자석 붙었어 지수 이거 뭐야 빨리 대미 누구야? 안 내겠어? 흑기사 시켜? 지수야 흑기사 시켜? 아 그건 또 아니야? 대미 누구야? 올게니즘 잘했습니다 역시 흑기사는 필요 없다 내 알아서 한다 흑기사 시키고 소원권 하나 하려 했는데 하이뽀이 주기 그 생명체들이 경계하게 만들면서 뭐해? 저게 계속 보겠습니다 바이 아엔지 뭐뭐 함으로서인데 비는 이제 비에이블 투는 무슨 뜻이야 할 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음으로 뭐뭐 함으로서 할 수 있게 됨으로서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얼굴을 인지할 수 있게 됨으로서 from 뭐라고 써있는 거야? of far이라고 써있는 거지 지금 멀리서 멀리서 자 얼굴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뭐 멀리서부터 혹은 어둠 속으로부터 아 어둠 속에서도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어둠 속에 있어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끊어 여기까지 전명구였죠 인간들은요 we're able to know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먼 누군가를 누군가 내 글씨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여러분 잠깐만 주어동사 있는데 또 주어동사 있다? 혹시 이거 잘못된 문장이에요? 아니죠 잘못된 문장이 일리가 없잖아 그치? 은우 이거 어떤 문장이야? 뭐 생략됐어? 대시 생략 아 똑똑해요 지금 요렇게 된 삼형식 문장이죠 humans were able to know 목적으로 됐죠 that someone was coming 누군가가 자 얼굴을 어둠 속에서도 멀리 있어도 인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진화해가지고 인간들은 were able to know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오고 있는 거 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대 and 얘들아 병렬구조 찾는 사람은 선생님이 있다가 초콜릿 한 개 그래도 안 찾는 그래도 안 찾는 거야 야 병렬구조 프로텍트랑 뭐랑 병렬인지 찾아봐 어떤 거야 were able to no 하나 were able to 프로텍트 툴 요렇게 되는 거야 왜? 해석해보면 알잖아 인간들은 알 수 있었고 인간들은 보호할 수 있었다 그들 스스로를 뭘로부터? from possible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야 왜 애기들이 얼굴을 보고 반응을 하게 진화됐는지 알겠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게 됐으므로 알겠니? 어쨌든 내용은 이거고요 네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여러분 4번도 내가 한 2분 드릴 테니까요 3분 드릴게요 시간 많이 드릴게요 한번 근거를 찾아주세요 근거를 해석만 하고 있지 말고 뭐 때문에 내가 이걸 붙였을까 이렇게 5분 드릴게요 5분 드릴게요 그래서 1분 드릴게요 5분 드릴게요 5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려운데? 자,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가자. 자, P4 사람들은요. 스팬드 보내요. 이거 중요해 얘들아. 거기다 적어놔. 스팬드 시간 ING는 쉬운 데도 계속 나와. 스팬드 나오고 시간 나오고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뜻은 이미 알거야. 요게 나오죠. ING 쓸건거. ING 쓸거야? 투부장사 쓸거야? 요렇게 나와. People spend much of their time to interact 쓸거야? 인터랙팅 쓸거야?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나와요. to interact 쓰면 틀린다. 자, 사람들은요. 보내요. much of their time. 그들 시간의 대부분을 상호작용하는데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상호작용하는데. with media.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스. 아니면 스마트폰, 인터넷 요런거랑 상호작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걔네랑 미디아랑 시간 보내는게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아요. 사명식이죠. That people have the critical skill. 자, 백절이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잔다. 남자애 잔다. 남자애는 껌먹어. 윤찬이 먹이지 안되겠다. 아, 진짜 잘. 진짜 잘. 괜찮아요. 이거 먹어도. 남편은. 어? 속이 안좋다고? 술을 하셨어? 네. 어, 무슨 일이었는데? 거의 다. 많이 아픈데. 배가 아파? 너 방이찬는데? 네. 아, 그래? 주먹같아? 왜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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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혀. 야, 이거 먹어봐줘. 시험치. 시험치. 시험칠때 가는건 안돼. 아, 진짜. 시험칠때가 있어. 얘들아 이거 봐봐. 그것이 의미하는건 아니래. 그러니까 미디아랑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게 의미하는건 아니야. 뭐라는 것을? That. People have the critical skill. 사람들이 비판적인 기술을 가졌다는건 아니래. 뭐하는 기술? 와우. 형형사자용법. To analyze and understand it. 그것을 미디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비판적인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디아랑 시간은 졸라 많이 보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 많이 보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미디아를 비판적으로 보고 분석하고 막 평가할 기술을 가진건 아니래요. 그냥 다 믿고 막 그냥 이러고 본대요. 순진하게 본대요. 자 A랑 B랑부터 어디에 연결될지 보자. C까지. Research from New York University. 뭐 연결 안될거 없는데 딱히 그치? 연구. 뉴욕 대학교의 연구는 찾았다. 됐죠? That people over 65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share 공유했다는 것 7배 더 많이 as much misinformation as they are young 얘들아 지금 여기 보세요.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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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가 있어요. 이거 많은이 많은이 정보 잘못된 정보 꾸미고 있어서 꾸미는 건 원래 다 따라 나옵니다. 꾸미는 건 따라 나와야 됩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랑 그래요. 자 일곱 배나 많은 정보 뭐만큼 그들의 약간 베이스니까 뭐 보다가 더 자연스럽다. 뭐보다 그들의 더 어린 카운터파트 상대방 그들의 어린 상대방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보다 일곱 배나 일곱 배나 더 많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한대요. 늙은 사람들이 음 네 뭐 딱히 안 붙는 건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아 늙은 사람들이 특히 이해를 못하나? 자 B 가보겠습니다. 자 One well-known study from Stanford University in 2016 자 하나의 잘 알려진 연구 여기서 한 는 입증했다. 배절을 That Youth 젊은이들이 are easily fooled 수동태다. 쉽게 속여짐 당한다. 뭐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오 반대다. 늙은이들이 젊은이보다 일곱 배 더 잘 속는데 젊은이들이 잘 속여진대.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거야? Especially when 특히 뭐 할 때 It comes through social media channels 특히 그 정보가 comes 올 때 through 뭐를 통해서? 소셜미디아 뭐 인스타그램 채널 같은 거를 통해서 올 때 젊은이들이 쉽게 속여진다는 거 쉽게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속여진다는 거를 입증했대요. 디스 어 얘들아 지금 연결사가 연결사가요 여기 봐봐 연결사가요 예를 들어 however therefore 뭐 for example 이런 게 이렇게 되고 문장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되게 익숙한 구조예요. 그쵸? 근데요 여러분 문장이 이렇게 나오다가 연결사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문장이 또 나와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 however나 도우는 문장이 이렇게 있고 연결사가 이렇게 끝에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경우는요 여러분 다 연결사가 그냥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사가 그냥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사 therefore for example however 도우 이런 거는요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문장의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드물지만 문장의 끝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however 앞으로 뺄게. 이렇게 그러나 이러한 약점은 그러니까 잘 섞는 이러한 약점은 It's not found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 사이에서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은 젊은이 사이에서만 발견된 건 아닙니다. 어디에 연결될 것 같아. A 연결될 것 같이. 젊은이에서만 발견된 거 아니다. 그러나 젊은이 얘들아 A랑 B의 내용이 반대였던 거 알아요? 반대였던 거 알죠? 왜 반대였겠어? 보여? 하외부 있는 거? 자, 지금 A랑 B의 내용이 반대였어. 왜 반대야? 지금 여기 역점 연결서 하나 있죠? A 내용, 아, B 내용 나오고 뒤집고 A 내용 나오면 딱 맞겠다. 우선 그러면 확실한 건 알겠어. 이거에 이게 붙는지 이거에 이게 붙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B랑 A가 이렇게 붙는다는 건 알겠어. 여기에 C가 갈지 여기에 C가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치? 여기에 이게 붙는다는 건 알겠다. 자, 그럼 A 가볼게요. 계속 읽어보자. 노인들이 어린애들보다 더 많이 속는다. All of this. 이러한 모든 것은요. 들어 올립니다. 질문을요. What is the solution?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어디에 대한? To 어디어디에 어디어디로 뭐로에 To the misinformation problem 이 잘못된 정보에 속는 문제 이 잘못된 정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요 왠지 붙을 것 같아. 그치? 자, government 정보들이랑 테크 플랫 그 기술 플랫폼들은요. Certainly have 분명히 가졌습니다. A role 역할을 가졌습니다. 어떤 역할? 꾸며주네. To play 할 여러분 in-ing by-ing 처럼 뜻이 있거든요. 정리 한번 갈게요. 저거 자, 우리 in-ing랑 by-ing 한번 정리할게요. in-ing 뭐뭐한 데에 있어서 by-ing 뭐뭐함으로써 얘네 다 정해진 뜻이 있어요. 자, 정보랑 기술 플랫폼들은 역할이 있어요. 할 역할이 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막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아, 해결책이 뭐예요? 어, 정부랑 얘네가 막는 거를 하나 보다. 근데 every individual 개개인이 needs to take responsibility needs to 동사 운영하면 뭐뭐할 필요가 있다. take responsibility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는데? for combating 싸우는데 이러한 위협 뭐함으로써? by becoming more information literate 됨으로써 더 정 리터렉트가 이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란 뜻이잖아. 근데 이게 정보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건 뭐야? 뭔가 그러니까 문맹이 아니고 약간 문맹 문맹의 반댓말이 뭐야? 그래 그걸로 하자. 좀 더 정보 지식인이 될 필요가 아니 다시 까먹었어. 각각의 개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 뭐에 대해서? 싸우는데 있어서 이러한 위협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의 위협 오가 됨으로써 조금 더 정보 지식인이 됨으로써 그러면 아, 해결책 뭐야? 정부랑 이런 사람들도 할 일이 있지만 그렇지만 개개인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좀 정확하게 나왔죠 또? 야 C가 여기 나올지 여기 나올지 잘 몰랐지만 여기 물음표가 있음으로써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물음표가 있음으로써 네, A 뒤에 붙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퍼즐 풀듯이 풀면 됩니다. 아유, 힘들어? 벌써 55분이야? 뭘 했다고? 두 개밖에 안 했는데 55분이야? 그래요. 이건 끝내고요. 이따 저거 합시다. 와우 윤산아 지금 화장실을 가야 돼. 시험 볼 때가 아니야. 시험 볼 때 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으세요? 아, 지금 쉬고 의자 1분까지 쉬고 한 6분쯤에 시험을 봅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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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를 쏙 집어넣어. 뭐가 좋아요? J9G 많이 띠싸. 오늘utet.. 오늘상어? 반가운 것 같네요 불을 할 것 같은데 발을 안 들어가면 그런 것 같은데 1회에서 10회 발을 안 들어가면 아, 그래 냉동고 잘 어울리네 아, 그냥 냉동고 잘 어울리네 반은 무덥 여같이 한 번만 아 괜찮아 야 무적인데 왜 이렇게 잘 봤냐 너네 나쁘지 않은데? 할만한데? 오오 아니 민수야 숙제 좀 진짜 이같은데 어? 아 나 I97이야 나 어제 ISFP라니까 I랑 P가 좀 늦게 나왔어 완전히 할 것 같은데 어? 손가락 올라갈 뻔? 아니 무슨 소리에요 여러분 저는 단식품을 기지않아 약속 잡히면 나를 추천할 것 같은데? 엄청 박글 안나라 완전히 집순이에요 완전히 박글 안나면 돼 자 애기심이 되게 많아 그럼 천원지원 신발 사야겠다 내가 뉴발란스 신발이 없는데 어떻게 알지? 근데 나는 사실 아이라서 신발을 살 필요가 없었어 박글 안나면 여기 오는게 끝이거든 여기 말고 나랑 안 나가 응 집이 좋아 그치 집이 좋지 너네는 친구 좋아할 때라 잘 모르겠구나 집이 좋아 나도 그땐 많이 나갔어 항상 나가서 떡볶이 먹고 있고 맨날 밖에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보는게 좋아서 점점 그게 또 사그라들면 집이 좋아 강아지가 좋아 집에 가면 얘가 있어요 집에 가면 얘가 있어요 너무 좋아 네 지금 아이 맞지? 그러면 성격이 활발하고 이런걸로 아이들이 정하는게 아니라면 아이들은 혼자 있으면서 뭔가 좀 좋아하고 에너지 얻고 이들은 같이 있을때 에너지를 얻다가 혼자 있을때 에너지 빠진대고 그 차이 난 혼자 있을때 굉장히 차거든요 그래서 아이 의문사가 이끄는 오! 오늘 다 끝나겠는데? 아닌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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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빨리하고 빨리 끝내라 왜냐면은 시가 밝기 때문이야 진짜 마려워 갔다오세요 안돼 갔다오고 차라리 지금 안 갔다오고 현재 끝내면 몇개 낫다네 50번이에요? 응 네 숫자도 꼭 해야하니까 50분이 끝내면 지금 하고 어떻게 갔지? 응 오케이 긴장완성소 어 안돼 안돼 꺼져 꺼져 꺼지마 왜 없지? 와 나 이거 드디어 성격으로 바꿔준대 다른 컴퓨터로 다른 컴퓨터로 좋은건 아니겠지만 이것보단 나을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 없네 테이프 없어졌어요? 응 그냥 딱 키면은 뭔가 다 없어지는 신기한 컴퓨터에요 계속 적응을 했어요? 뭐 없으면 되잖아 아 자 아니 뭐 참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지금 오답노트 쓰면 손 자를거에요 자 아니 아까부터 막 계속 이런 표정으로 뭘 하는거야 자 얘들아 유닛 세븐틴을 보면요 갑자기 영어를 쓰는 영어 선생님 이것도 와우 여러분 너무 다 한거잖아요 이제 설명 안해도 되죠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거는 명사 단어구 절이고 절 중에 대절 있고 워절 있고 그 다음에 if whether 절 있고 그 다음에 의문사절 있고 지금 의문사절이잖아 그치 거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의주동 목적으로 뭐가 나온거야? 의주동 고고링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사이언티스트 이게 주어지 너네 알지 head not known이 이게 동사지 그 다음에 얘들아 what 부터 끝까지가 목적어야 목적으로 의문사절 나온건데 선생님 이거 의주동 아니잖아요 의동 끝이잖아요 하는데 우리 그때 한번 했었던거 기억나? what이랑 who가 어떻게 해석될 때가 있었어? 은느니가 그치 주어처럼 해석될 때가 있었어 그때는 얘들아 이거 봐봐 오직 what이랑 who랑 위치가 어떻게 주어 같을 때가 있었어 무엇이 이거는 누가 어떤 것이 자 이렇게 되는 이게 주어면서 의문사인 의문사면서 주어인 경우가 있었지 그래서 의주동 지금 의주동 나온거죠 여러분 자 무엇이 오오오 해석 봐봐 무엇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 자 무엇이 주는지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사형식 동사잖아 기부가 보이니 무엇이 주는지 꽃들에게 그것들의 딜라이프 아주 기분 좋은 냄새를 여러분 이거 문장 구조 아시겠죠 의주 동 자 2번도 볼게요 너무 쉽다 어 2번 소라 주어자리에 명사 단어 구절 오케이 구 중에 어떤거? 동명사 구 말투 왜 그래 자 arranging 배치하는거 the seats 자리들을 다르게 배치하는 것은 can change 바꿀 수 있어요 what people will see 이거는 그냥 의주동이네 사람들이 무엇을 볼지를 그니까 그 소리잖아 너네 이런거 무슨 딱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림 딱 그려줘야 돼 예시를 들어볼게 지하철 떠올라 떠올라 뭔 상황인지 이 문장을 읽고 이거를 막 너네 번역은 할 수 있잖아 자석을 다르게 배치하는 것은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볼지를 이것도 되잖아 근데 이게 뭔 소린지를 딱 그림 그려줘야 되거든 나중에 모의고사 풀려면 상상해봐 자 먼저 지하철 상상돼 지하철에서 자석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창문 있고 다르게 배치해봐 알겠지 뭔 소리인지 교실 이렇게 쭉 뚫러서 안 치게 했어 그럼 그땐 너네가 너네가 나를 안 보고 누굴 보겠어 서로서로 보겠지 그런게 상상이 딱 돼야 돼 떠올라야 돼 그래서 소설책 많이 읽은 사람들이 비문학을 잘 풀어요 상상력이 좋아 상상력이 좋아서 그래요 소설 많이 읽죠 소설이 얼마나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비문학 읽고 막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빵 하나도 안 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글 읽고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없거든 지금이 시간 제일 많을 때거든 너네 인생에서 중학교 시절 솔직히 지금 막 너네 막 자는 시간 10분 아껴서 뭐하고 이러지 않잖아 지금은 그치? 나중엔 그렇게 해야 돼 핸드폰 10분 보다가 아 이걸 보는 이 있다 10분 더 자겠어 막 약간 이런 시절이 오거든 나중에는 그런데 언제 책을 갖다 읽고 있냐고 언제 비문학 갖다 읽고 있냐고 지금 많이 읽어두세요 글이랑 글은 다 글이랑 글 막 책을 읽으셔도 좋고요 비문학 문제집 읽으셔도 좋고요 영어 지문 읽으셔도 좋고요 글이랑 글은 지금 읽어야 돼요 나중에 읽을 시간이 없어 자 3번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회사들은요 트랙다운 추적합니다 who senders of email are 자 의주동 누군지 수신 보낸 사람 이메일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추적합니다 뭐를 위해서? for security 보안을 위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도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죠 이거는 쉬우니까 자 누구 시킬까 어 아마도 어 처음 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소리 시켜야겠다 소라 4번 주어 어디 있어 동사 위 주어 뭐야 위여 동사 위 위 잘했어요 잘했어요 could not figure out 밝혀낼 수 없었다 목적어 목적어요 어 항상 그거 조심하세요 거기서 점수 가요 자 우리는 알아낼 수 없었다 누가 커피머신 그 카피머신 복사기를 부숴뜨렸는지 를 목적어니까 를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anthropologist 인류학자들이네요 자 이거 잘 한번 찾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지후야 자 주어 어디 있는 거 같아 어 anthropologist 동사 옳지 목적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 같아 응 어디까지일 거 같아 한번 해석해봐 어디까지 갱 응 끝까지라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 좀 더 자세하게 하겠어 우리 인오더 투는 이제 뭔지 알잖아 워즈까지 얘들아 네 자 anthropologist 이거는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내가 해줄게 특별히 인류학자들은 asked 물어봤다 who the leader of the tribe 묶어주겠니 of the tribe 묶어주겠니 전명구 자 who가 의 the leader가 주 was가 동이죠 who the leader was 그니까 그 부족의 리더가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의주도 왔죠 in order to interview him 여러분 이거 정리하셔야죠 in order to in order to in order to 동사원형 뭘로 바꿀 수 있다 so as to 동사원형 뭘로 바꿀 수 있다 to 동사원형 다 무슨 뜻이야 뭐뭐하기 위에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 목적이죠 50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금방 빨리 끝내버릴게요 자 6번 볼게요 얘들아 6번에 주어는 맨 앞에 있는 명사인 더 멤버스에요 of congress 묶어주세요 괄호로 동사 찾겠습니다 디스커스드 목적으로 의주 동 나왔어요 what what이 폴리시 꾸미고 있다 얘들아 꾸미면 같이 와라 꾸며 자 what 폴리시 꾸며 같이 와 데이가 주어 should terminate가 동사겠죠 자 어떠한 정책을 그들이 터미네이트 터미네이터 제거 제거자 제거하다 없애야 하는지를 토론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 하나만 적을게요 디스커스 저거 완전 타동사 디스커스 뒤에 학교 선생님들이 어바웃 어바웃을 붙이는 페이크를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디스커스 어바웃 더 프라블럼 이렇게 낚이지 마세요 디스커스는 바로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요 해석으로 했을 때 낚이기 쉬워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자 밑에 거 잠깐만 밑에 거 8번 빨리 볼게 포렌식 야 포렌식 포렌식이 이제 과학 수사죠 과학 그 과학 수사하는 사람들 포렌식 사이언스가 과학 수사 오피서 과학 수사 담당관들은 과학 수사 담당자들은 주어 investigated 조사했다 의주동 목적어를 왜 비행기가 추락했는지를 됐죠 자 9번 볼게요 주어가 보겠어 더 컴퍼니 회사는 revealed 밝혔다 목적으로 how부터 워크드까지인데 자 how가 의 더 프로세스가 주 of the of the experiment 괄호 묶어버려봐 워크드가 동 됐죠 의문사 절이죠 자 회사는 밝혔습니다 어떻게 그 과정 실험의 과정이 워크드 작동하는지를 자 10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the education department 교육 부서는 동사가 is discussing이죠 토의하고 있다 when 의 더 테스트가 주 for 부터 어드미션까지 묶어버려 전면구 should be scheduled 가 동이죠 그러면은 when 부터 스케줄드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죠 언제 그 university admission 어드미션은 입학 등록이란 뜻인데 대학 입학을 위한 그 테스트가 스케줄이 잡혀야 되는지 를 논의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디스커스 다음에 바로 목적어 나온 거 보이죠 숙제 드릴게요 숙제 드릴게요 숙제가 없겠네요 오늘 이거 하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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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대를 낼 수가 없는데 이거를 아무것도 안 켜서 아니 나 내 컴퓨터가 안 되네 미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